여왕개미 올해 채취할 때 촬영해뒀다는 여왕개미를 보기 위해 집으로 갔는데요.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인 여왕개미는 평생 한번 7마리의 수컷과 교미를 한 뒤 정액을 엉덩이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엉덩이 여왕개미인데 이것만 식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판매를 위해 지난 4월에 채취한 개미인데요. 상어 캐비아 값이랑 생거는 그 정도랑 똑같다고 하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혼돈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개미 잡느라고 한 마리 축제 부문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얼린 거라 그렇지 얼린 것도 지금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생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친구들은 거의 비싸서 못 먹는다. 단백질이 많아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여왕개미 요리의 역사는 500년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줌가 이것은 미국과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지역이다. 제 지역에 있는 호망이 고기의 주변에 자신이 흥미를 먹여요. 우리가 항상 따라서 이른밀이를 weg으로 한 번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일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그략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디오들은 매년 봄 우기가 지나고 나온 여왕개미들을 잡아서 불을 지피고 진흙젖시에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개미를 살짝 볶거나 튀깁니다. 조립 끝.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 됐다며 여왕개미를 권하는데 미안하게도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일단 사절.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 용기를 내서 시식에 도전했는데요. 의외로 먹을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없다든지 소금까지 있어서 좀 차라리는데 팝콘튀김 맛 비슷하거든요. 외국에 수출될 만큼 인기가 좋아 비싼 값에 팔린다는 여왕개미. 이 집게는 주인 잘 만나 호강입니다. 이곳이 원주민의 흔적인데요. 스페인 식민 시대 이전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즐겨 사용하던 식물입니다. 조상 대대로 바리차라 마을에서 살아온 안드레스는 500년 전 원주민이 그랬듯. 자연 그대로의 삶을 꿈꾼다고 합니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벌레들이 먹을 수 있게 모아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생태마을이 최근 콜롬비아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유명한 생태공동체도 적지 않다는데요.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 직접 짓는 집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천장을 높게 올리는 전통방법을 썼고 집의 장식은 버려지는 유리병을 활용했습니다. 아이디어가 값비싼 병품보다 아름답죠. 부러웠던 것은 욕실입니다. 마치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아닐까요? 안드레스는 그저 개미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지만 그가 꿈꾸는 세상은 다릅니다. 제 몸의 장식을 이끌고 예!'蒸 collection 문제나 전문점을 하는지 업그레이드에 있는 물건을 만드자 장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곳에 이곳이 누구도 멋진 사랑과 좋은 생각을 만난 여행길입니다. 바리차라에서 남쪽으로 2시간, 한 베르나르도로 향했습니다. 역시 가는 내내 안데스 산맥이 동행합니다. 특별한 열매가 있다고 해서 찾은 마을. 무심코 걷다가 수확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에서만 난다는데 저도 생전 처음 보는 열매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긴다는데요. 생긴 건 열대과일이지만 감자맛이라니 언뜻 감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껍질 속에 들어있는 빨간 열매. 놀라운 건 열매에 대한 특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되는 열매라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열매를 조리하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삶듯 물에 넣고 삶아서 먹는다고 합니다.